성심당은 대전의 자랑이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빵집인데요. 그런데 여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어린이집 증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빵은 당연히 맛이 있겠지만 대전 지역까지 가서까지 먹을만한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타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빵 한 개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저렴하게 많은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고 재료 또한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성심당은 임산부에게 프리패스를 제공하여 긴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5%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을 소지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0월 2일 트위터의 한 네티즌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며 여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도 아닌 여자들 사이에서 성심당의 임산부 혜택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초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이 임산부 배려가 이젠 미혼 차별로 느껴지는 때가 온 것 같다라며 한쪽이 늘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하니 더는 참지 않겠다는 느낌이 이젠 들고 기업들도 이미지를 위해 임산부 배려 정책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성심당 배지로 체크한다니 대부분의 댓글 그렇듯 이거 악용되겠다며 빨리 가고 싶으면 배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항상 더 기다리는 게 당연하게 되니까 화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글의 댓글 반응이었는데요. 할인은 왜죠? 줄 서 있는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요. 불매 솔직히 맛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성비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배려하려니까 온갖 진상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넘꼴 보기 싫다 당연한 줄 알더라. 배려를 넘어서서 이젠 특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글은 소울드레서라는 다음 카페이며 다음 카페 여성시대와 함께 100% 여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카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임산부 혜택을 주는 성심당을 욕하고 있는 것일까요? 페미니스트로서도 임산부 혜택 주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페미니스트의 적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 기혼녀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해주지 말고 이 나라를 멸절시켜야 하는데 왜 결혼해주고 애 낳아주냐는 논리인 것입니다. 달리는 댓글 등을 보면 가관인데요. 애초에 임산부가 배지 달고 그 사람 많은 성심당 가서 줄을 왜 서냐며 사지 멀쩡한 본인 남편한테 사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되고 우습다는 건데 애 못 낳는 늙은 비혼들이 빵 할인 못 받아서 돌아버린 취급하는 게 웃긴다. 애 엄마 쉬는 날인데 애 데리고 안 나가나? 스팸 남편 돈 없어서 못 나가나? 등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카페에도 제대로 된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이 네티즌은 페미니즘을 기조로 하는 여초 카페에서 임산부에 대한 정책글의 댓글 반응이 놀라워 글을 썼다라며 성심당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성심당이 임산부에 대해 배려 정책을 하자 불매한다는 반응들이 너무 놀라웠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성심당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난, 빚고기가 한둘의 댓글이 아니었다라며 주류였으며 반박자가 생기며 댓글이 만선됐다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여성시대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고 댓글 또한 수천 개가 넘게 달리며 고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성심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위해 최근 대전중구은행동 일대에 4층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성심당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시설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아 직장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심당의 임산부 우대 혜택과 어린이집 증축하며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논리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심당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이며 빵 하나 사 먹겠다고 돈 주고 배지 사고 5% 할인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희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